다 드실거에요 아유 세상에 그게 그 그때 더 많이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한참 키울 때 힘들어가지고 무슨 일입니다 어떻게 어렸을때 너네 질신해서 좋아 네 나의 스포츠에 액을 넣으면 그런거지 ㅋㅋㅋㅋ 잘 먹었다 우리 집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집은 맛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가지고 친구들 때문에 학교에서 생식이 이렇게 해줬어요 집에 안가는데 여기 다 찾아요 근데 그게 다였거든요 특별히 고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오오오 집이 와서 사는 것 같다 우리 학교는 이제 저녁으로 사는 것 같다 아 아 허리 더 꼬아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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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응 응 응 우리는 한 번씩 구아주시면 허리 더 꼬아야 돼 우리 애들은 아 안하시오 어 한 번씩 요거는 비치하고 요거는 괜찮고 있잖아 맞어 어 둘 아 둘 아 둘 하나 둘 셋 하나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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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나한테 한 말씀 부탁해요 한나 한 check 나 넷 넷 오늘 아침에 굉장히 날씨가 날씨가 날씨였죠? 오늘 아침에 주로 되면 나오거든? 오늘 아침에 안 찾을 거야? 네 楽 Highway 鱈屋 한글자막 by 한효정